만약 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입난 옷, 먹는 음식, 아름다운 정치 속에 색깔이 사라진다면 지금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색깔 속에 담긴 아름다운 메시지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깨끗하여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정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부정자료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빨강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노랑 이것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미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 원, 웨이, 원, 웨이, 마이 예수님의 생일을 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다행히 일어납 한 미치다. 원, 원, 웨이, 원, 웨이, 다행히 일을 아웃사이 운 원, 원, 웨이, 원, 웨이,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아웃사이 운 원, 원, 웨이, 원, 웨이, 다행히 일을 압사용 원, 원, 네, 원, 원 네, 예수님 볼밀이예요